야 여기 좀 대세야 얘들아? 색깔별로? 카카오 하면 또 노란색, 별 표시, 삼성. 삼성! 와 센스 뭐야? 여러 가지 색깔 합쳐졌다고 구글 넣는 거야? 50대 역시 양꼬치. 내가 말해도 이거 전여칭 비트윙 이거! 야 이걸 여기서 이거 아직도 쓰는구나, 내 얘기에? 양꼬치 누구랑? 양꼬치 누구랑? 아 진짜 이거 걸렸네? 자 여러분들 일단 훈수 컨텐츠 모바일 기기 앱 훈수입니다. 이제 어플이란 말이 사실 잘못된 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앱이 사실 맞는 표현이고 어플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네요. 공지 올릴 때 나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또 TMI죠? 자 그리고 사실은 금방이다. 깔려있는 어떤 배경화면 이런 것들만 봐도 이거는 금방이야. 금방 쓱 본 각이 나와. 여러분들 소니가요 소니가 뉴런에 손이 갈지 핸드폰에 손이 갈지 금방이거든요. 요즘 태블릿 PC 인강들하고 사줬는데 덕질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한번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바로 가시죠. 정리부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12간지야? 무당이셔? 그 밑에 먹는 거 P자로 표현했고 와 센스 봐봐. 키보드로 하나하나 넘기기 정성이 대단하거든요. 야 근데 이 정도로 많이 있어? 공유하우스에 사셔? 이건 여러분 자기 집이 아니라 공유하우스에 살지 않아서 이렇게 어플이 많을 수가 없다. 뭐야 메이플스토리인 줄 알았어. 깜짝이야 나 메이플스토리 맵인 줄 알았어. 뭐야 이거. 메이플 신맵 나온 줄 알았어. 이파리 게임 배경입니다. 이 맵을 참 좋아해. 브금 제일 잘 뽑으면 인정? 그게 뭔데 싶덕아? 봐봐 이거 봐. 그러니까 얘네가 뭐냐면 인서울에 대한 규정을 상위 15개 대학으로 한다.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왜 삭제해? 딱 봐도 최소 건동공수까지 가겠단 말이야 인정? 너 수학 문제 네가 안 풀지? 언제까지 질문할래? 혼자 푸는 능력치를 좀 기르셔. 야 잠깐 이거 어지러운데? 야추까지 한다고? 아니 야추가 안 할 수 없는데 야채 이거 어떻게 해 야추가 안 할 수 없는데 야추 야 이건 스트리머야? 침착맨이셔? 아니 이거는 게임을 너무 이거는 포켓몬 이거 유행 지나지 않아 피망 섰다. 시간 너무 소모하는 게임이다. 타임킬링 너무 된다. OTP 브이랍 어? 엔시티 드림이셔? 챙겨보는데 라이브까지? 어 어 아 미미는 봐야 어 어 언제 나오나 했다. 어 언제 나오나 했다. 어 언제 나오나 했다. 야 야 야 공부하면서 덕질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알바도 들어야 되고 자가검진도 해야 되고 왓챠도 봐야 되고 휴발 그만해. 뭐야 이거. 허수같은 예비중이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와 야 정리해 놓은 거는 거의 커리어우먼인데? 근데 SNS에 배달의 민족이 들어가 있네? 유튜브 스튜디오? 야 이거 유튜버들만 갖고 있는 거야. 유튜버인데 얘? 이거 유튜브를 직접 운영해야 갖고 있는 거라고. 이거 이거 본다고? 첫 화면 4자성어? 티벳 하루명원 하루명원. 야 이거 뭐 포인트 주는 거 아니야? 애프테크 앱은 부모님이 설치. 어 미안하다. 예비 고2의 앱 서랍장 상태. 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만 해도 이게 하루가 가는데. 혼자 하고 친구들이랑 하고. 끝났다. 아이씨. 정보 및 도서. 정보에 왜 롤 정보가 있어. 야 이거 뭐야 얘. 아이씨. 야 정본데 롤 이게 왜 있어. 티어 순위가. 허수일까요 아닐까요? 2시 반부터 3시 반부터 피부과 치료. 5시부터 6시 양꼬치. 오전 5시부터 6시에 기숙사 발표? 아니 새벽에 기숙사에 발표. 뭐 군대에요? 입대했어요? 아침에 불침번서요? 이거는 잘못 저장했다. 그치 우리 핸드폰에서. 오전 오후 바뀌어서 저장한 거 같아. 카톡 170 이게 인싸에요. 인싸고 인스타도. 어? 내가 말했지 이거 전여친 비투리 이거. 야 이걸 여기서 이거 아직도 쓰는구나. 4개? 양꼬치 누구랑. 양꼬치 누구랑. 아 진짜 이거 걸렸네. 스티븐 잡스 환생했어? 3545개면. 어디 쫓기고 있어? 대출 받았어? 야 이 정도면 사채했어. 이 정도면 보증을 잘못 썼다 얘들아. 쫓기고 있다 이 정도 이거는. 왓챠 넷플릭스 유튜브 SBS.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미디어. 우리나라 미디어 점유율 상위 4개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SBS가 공중파에서는 최고고 거기다 유튜브에 OTP 시장 최고. 이거 탑4야 내가 봤을 때는. 고3. 야 중요하다. 야 여기 요즘 대세야 얘들아 색깔별로? 야 이게 요즘 대세인가 보다. 카카오 하면 또 노란색. 이런 게 브랜드가 참 중요해. 자기의 색감. 이런 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카오 하면 지금 노란색이 바로 떠오르잖아. 별 표시. 삼성. 삼성? 야 이거 삼성이라서 별 표시는 거야? 개 귀엽네. 와 센스 뭐야. 이거 여러 가지 색깔 합쳐졌다고 구글 넣는 거야? 브랜드 참 존중한다. 스누트 라이크 버터 라이크 크림이나. 야. 야 뭐야 이거 옆에. 야 이걸 차라리 영어 공부라도 영어로 써놓지. 이거 왜 이렇게 써놨냐. 너 영어 뭐야. 영어 공부 이걸로 하는 거야 버터로. BTS의 버터. 발음 연습. 수능에 회활한 영역이 없다 친구야 제발. 자 예비 고1. 언제 나오나 했다. 언제 나오나 했어. 야 근데 이게 너무 어플에 이렇게 좀 깔려 있잖아 얼굴이. 야 공부에 넷플릭스가. 야 씨. 공부에 넷플릭스. 야 이거 너무했다 애. 이건 좀 심했다 얘들아. 예비 중 3. 예비 중 3. 판다 답변 질문 몇 개 아니? 너무 인싸다. 단톡방 이거 개많은 거야. 새벽에 철로 떠드는 단톡방 있잖아. 남자애들 혹은 여자애들만 모인 그 단톡방. 인정? 그런 단톡방은 300플러스까지 가거든. 예비 고1 포나면. 오늘 사용하는 앱 탑5. 유튜브, 네이버 사전, 카카오톡, 트위치 열풍타. 트위치는 왜 방송을 1분 26초보다 끄니 너? 열풍타 이 뭐. 열풍타 1분 좀 많이 심했다 이거 어떡하니. 한 문제는 풀었어? 실수가 되고 싶은 고3 외고생의 폰하면. 제일 기본적인 앱들만 있. 야 이거 피파하고 배그하고 와리하고 다 하는데 얘? 심지어 덕질까지? 스포츠 다 보고. 심지어 마랑TV까지. 30일만의 식스팩? 대학 가서 만들어. 아니 왜 고3 때 만드는 거야 도대체. 트위치, 유튜브, 아프리카, 틱톡? 생방송에 미쳤어? 유니버스까지 간다고? 야 그럼 멜론하고 플로를 둘 다 음악 스트레이닝도 뭐야 이거? 왼쪽 귀하고 오른쪽 귀 어플 다르게 들어? 이럴 수가 있나? 유플러스 아이돌도 듣고 브이라이브도 이거 뭐 협약이. 기획사가 달라 얘들아 이거? 10호수 고3 애픈수. 13시간 53분. TFT. 야 이거 재밌어요 근데? 32시간? 유튜브 31시간. 나보다 많이 보는 거 같은데? 시대인제. 대치동이구나. 대치피플이네. 야 이게 맞냐 얘들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방송에서 하고 싶은 게임이 있네. 포크어, 피망 섰다. 한 게임 섰다. 카트라이더 배그, 클래시 로얄, 장기.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예비고상 그냥 이쁜 거 좋아하는 편. 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와. 공부하려고 산 아이패드 화면에 트위치가 눈에 띄네요. 감사합니다. 애플티비 기본적으로. 어우 깜짝이야 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뭐야 인트로. 어 인트로 때. 야 뭐 또 애를 또 쓰레기라고 쓰아이 아시는지 뭐냐 이거. 외대보고 싶어 할 게 후배네요. 후배 아니네요. 3대 인광 사이트. 김동호세 오늘 전화 고픈 말. 예. 몸이 나태해질 시간을 주지 말고. 예. 그 애정진이 핑계를 찰 팀을 주지 말고. 예. 예. 지금 움직이세요.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 이거 비트윈인 거 같은데 얘. 이거 소셜미디였는데 얘 이것만 지워놨어. 그리고 이거 이상한 뽀뽀 해놨어. 이거 왠지 비트윈인 거 같아. 예비 중 2. 코로나 CNN. 야 CNN. 예비 중 2 CNN. 맞으면 외고 준비해? 무신사. 오우 씨 야 어린데. 예비 중.. 중학교 1학년인데 이게 맞아 이거? 아키네이터가 왜 있냐. 뭐 너 유명인이야. 미이미로 검색해봤어. 아키네이터를 왜 갖고 있냐. 공부만 하려고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산 예비 고1. 어디 있었어. 와 아니 근데 같은 민수생들도 서로 저격하네. 얘들아 진정해. 괜찮아. 야 서로 어차피 다 허수야. 여기 다 허수니까 너무 부들부들하지 않아도 좋아. 아몬더 넥스트레벨 못 참긴 해. 야 근데 이거 좀 킹받는다. 이거 이 얼굴 옆에다가. 야 근데 슈아 미미미누 사실은 그냥 눈코입에다가 어플 쳐박더니 왜 연예인 왜 넥스트레벨은 옆으로 비켜주냐. 야 너희 너무 심했다. 복제가 된다고? 유튜브가 복제가 된다고? 이건 뭔데? 이건 나도 모른다. 난 유튜버인 나도 몰라. 이거 맞아? 33시간 지금 최고 기록 아니냐. 어지러운데? 카카오 택시하고 타다? 우버 택시까지? 뭐야 택시 뭐 회장님이야? 아니 택시를 한 번에 세대를? 아니 금융이씨. 네이버페이 신한 쓰고. 와 토스 쓰고. 하나카드 쓰고. NH 쓰고. 와 이거 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존리 아니야 존리? 존리 씨인데? 평범한 학과 행정 조계 업무 컴 배경 화면. 아이고 조교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적. 아이고 이거 전화 오지게 오죠. 수많은 신입생 핑거프리스. 그 등록금 어떻게 나빠요? 그 성적을 제가. 아 그 복학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전화 오지게 오죠. 커뮤니티도 순광 시간에 넣는 허수로. 수많이 오르비니 씨. 야 나왔다. 커뮤니티 5대 천왕. 와 이거는 얘는. 공부한 시간에 더 커뮤니티 글을 더 많이 쓸 거 같은데. 참고로 유대용 선생님들은 생명 안함. 생명 안함. 윤도형 선생님도 아실 거야. 생명 안하는 사람들도 카페 회원에 많다는 걸. 와 이게 진. 야 이게 진정한 덕질이 얘들아. 모든 앱을 아이유화 해버렸네. 와 사진도 다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진정한 덕질 이게 최고봉이다. 현직 애니과의 노트북 아이콘 정리하기. 와 이거 야 이거 진짜 센스 있다. 이거 봐. 백다방 메가커피. 야 뭐 하루에 다섯 끼 드세요? 야 이건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이건 정성이긴 해. 경쟁 대항인 서울대에는 행정학과가 없으므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가 명시국. 이거 연세대학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하다. 서울대가 경쟁 대항. 이 진짜 이렇게 써 있어? 너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고일에 탄압받는 휴대전환. 하루 약속 시간 적응 중. 지금부터 1시간 50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와 이게 잠금을 걸어놓는 거야? 와 미쳤다. 야 이거 대박이다 공부할 때 이렇게? 자물쇠 지렸다. 이거 왜 언제 나오나 했다. 보통 그 스트리머들이 이래. 이게 사실은 모바일의 원조 버전이 사실은 PC 바탕화면이거든. 이게 하나 정리 안아보면 바탕화면에 저장하기 계속 무지성 클릭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가운데 이게 롤이 되게 웅장하긴 하다. 진짜로. 야 야 뭐야 이거? 야 이건 아니지. 쓸데없는 스티치. 예비 중학생. 어? 어? 이것들이 씨. 귀요미 여보님. 31? 야 얘네 봐라. 하하하하하하. 졸라 급하다. 너무 급했다. 마가 먼저 하나 싶어서. 예비 외국 고위 노트북 현황. 브라이밋? 브라이밋?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내 1단 1잖아. 내가 지금 표현하는 내 1이 막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나오긴 했네요. 14,963. 천 단일 넘어선 것도 처음 보네. 14,000. The Unfollowers 이건 뭐야? 이거 자기 언파란 사람 체크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자기 언파란 사람 체크하는 거지. 너 개무서운데? 커서 김태호 PD 될 거야? 최근 예능 다 챙겨보네? 예전에는 이런 감성이 좀 있었죠, 우리가 예전에는. 요즘 TV를 이렇게 본방을 챙겨보는 거네. 36,400원? 굳이 뭐 결제 내역까지는 보여줄 필요가 없어. 야, 내가 뭐 세무사야?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오늘 마지막! 진짜 이거 다 봤다. 갓생 민수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참회의 진심인 만큼 저도 진심을 다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오늘 여러분들 28페이지 가량 읽었는데 자, 10시 20분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읽었습니다. 취미와 공부 둘 다 잡는 민수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발! 스트레카차 중 여기게 나와 os elet 핫스폰